그렇습니다. 예. 6월 4일 엔시전에는 5인을 채웠습니다만 기아전 3성전에는 5인을 채우지 못했고 총을 떼었습니다. 갑니다. 우중간 쪽. 쭉쭉 뻗어갔습니다. 황영북 선수의 솔로 홈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홈런포를 가동하는 황영북 제준호 선수의 총을 공작해서 황영북 선수가 오늘 경기에 첫 득점을 만듭니다. 시즌 3 홈런 2루수 전진합니다. 2루수 어디로 호흡. 오면서 오면서 아웃입니다. 실점을 막았습니다. 아 양석근은 오늘